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파타이밍이. 국물을 잘 Angelinau. 마늘 고춧가루 볶은 autos 다진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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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추 매콤 sin 고추 노릇 고춧가루 블루베리 계란 계란 조금만 넣어서 조금만 넣어주세요 수박 초콜릿 단무지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단무지 오징어 오징어 팽이버섯 계란 고춧가루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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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술 몸이 그럼 subsidi에 소소한 고추렛 매콤하고 달콤해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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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수 잘못둑緑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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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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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밥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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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